와이키티에서 호놀룰루 동물원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토이오 비치가 나옵니다. 토이오 비치에는 와이키티 비치 월 가고 있는데요. 이곳은 말 그대로 바닷가에 담을 쌓아서 수영장처럼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. 와이키티 비치 월을 걸을 때는 안 보이던 정말 많은 물고기들이 바닷속에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. 이 물고기 떼를 보고 저도 정말 깜짝 놀라서 탄성을 질렀습니다. 정말 아름답죠? 이 물고기 떼들을 지나서 보면 바위 틈틈이의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수영을 하다 보면 돌담너머로 거센 파도들이 쏟아져 들어올 때가 있어요. 그런 짜릿함을 느끼며 수영을 할 수도 있답니다. 와이키티에 오시면은 꼭 한번 수영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.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담이 하나로 쭉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틈이 벌어져 있어요.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인데요. 그래서 너무 담쪽으로 딱 붙어서 스노클링 하시거나 수영하시는 것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